일본의 니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산의 글로벌 구조조정에다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한 국내 판매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니산의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은 니산 자동차가 한국 내 판매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한일 무역 갈등으로 한국에서 일본차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니산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미 니산이 글로벌 판매 부진으로 전세계 사업장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검토하던 차에 불매운동이 철수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 니산은 관련 보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수치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니산 차량의 판매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니산은 지난달 한국 내 자동차 판매대 대수가 58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8%나 급감한 건데요. 주력 차종인 인피니티는 68% 줄었습니다. 지난 7월 신차 알티마를 출시해서 판매 회복에 나섰으나 곧바로 한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니산뿐만 아니라 일본 브랜드 판매가 현재 대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도요타와 혼다도 두 달 전과 비교하면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일본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 6월 20.4%에서 지난달 7.7%로 떨어졌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니산의 한국 철수와 불매운동 장기화가 다른 일본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본 업체발 수입차 시장 재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